봄철의 불청객, 알러지 시즌이 올해는 더욱 빨리 찾아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 1월과 2월의 겨울 날씨가 이상 난동을 보였기 때문에 봄철의 꽃가루 알러지를 중심으로 알러지 시즌이 일찍 시작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남부와 동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올 1월과 2월 이상 고온을 기록해 평년보다 꽃가루 알러지가 20일이나 일찍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봄철 펄룬 알러지, 즉 꽃가루 알러지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은 6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재채기를 자주 하고 코막힘과 콧물, 눈물을 많이 흘리며 심하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악은 켄자스주 위치타로 조사됐고 2위는 텍사스 델라스, 3위는 펜실베니아 스크랜톤, 4위는 오클라우마시티, 5위는 털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알러지가 가장 심한 지역들 20곳 가운데 세라소타와 올랜도를 비롯해 7곳이나 플로리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알러지의 가장 양호한 지역들은 1위가 뉴욕주 버펄로이고 2위가 정반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6위는 워싱턴 DC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은 꽃가루 알러지가 전국 평균보다 많아 봄철 알러지 시즌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 애틀란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오하이오, 신시네티 등은 꽃가루 알러지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 6천만 명 이상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알러지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이번 조사는 꽃가루의 양과 시중에서 처방 없이 시판되는 알러지약 규모, 알러지 전문의 숫자 등을 종합해 최악과 최선 지역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꽃가루 알러지가 실제로 심한 지역들과 알러지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최악의 지역의 순위가 다소 다른 곳들도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꽃가루 알러지 환자들이 견디기 힘든 최악의